아니 스태틱 영상 몇개 올리고 일본여행 딱 다녀오니까 스태틱 붐이 일어나있음 이미 꾸린게 다 퍼졌나봐 아니 물론 저 때문이란게 아니라 너도나도 스태틱을 가는 이 상황 아니 나는 버프 먹기 전에도 갔는데 처음 나왔을 때부터 갔는데 스태틱 이즈 원래부터 했는데 나는 특별한데 아니 좀 억울하달까? 대회 보는데 호신 발언 스태틱 감수 리치베인 가니까 진짜 드럽게 약함 근데 이게 또 웃긴게 유튜브에선 또 안 가본 사람이 꼭 이런 말을 해요 아니 템틀이 왜 이렇게 안감? 무라마나 약한데 왜 무라마나 감? 아니 너네가 해봐 얘들아 안하고 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항상 유튜브에서 이제 프로게이머분들이 검증하기 전까지는 이거 왜함? 개구리네 예능픽이네 그냥 유튜브용이네 근데 좀 프로들이 쓰기 시작하니까 와 사기네 스태틱 너프 해야겠네 아니 그냥 자기 주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거니?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할때는 응 안가? 응 구려 응 상대로 만나면 꽁승이야 좀 괜찮아 보이니까 이제 이거 너프 왜 안함? 왜 그러는거니 얘들아 뭐야 아니 미니언 시체가 근데 방금 봤음? 미니언이 피워가지고 큐스택이 끊겼어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어 이게 좀 길게 유지되는구나 확실히 야쏘 상대로는 라인전이 빡세다 패틱까지 뽑고 라인전 스킵을 좀 해야겠는데요 코바넨 파밍 좀 하다가 먼거리로 상대하기는 쉽지 않네 야쏘를 처음에 근데 무난하게 먹었으니까 파밍만 합시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야쏘 왔네 이건 좀 안좋니? 저도 좋지 않네요 클리어를 빨리하고 움직이죠 이제부터 반은 중이긴 한데 가능한가?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아가비 침묵? 아 아가비 둘 다 맞아? 개발리 와 진짜 다행이다 아슬아슬 했네요 이거는 에이스 안가져도 되겠다 그래도 안가는게 나을 듯 영원아 좀 밀죠 다이브까지 잘하면 되겠는데? 이거는 그죠? 다라반이 안왔네 근데 거기서 길게 하면 안 돼 얘들아 오 네이스 길게 하면 굉장히 안좋은데 그냥 가렌 다이브 했으면 안됐나? 그게 제일 베스트였던거 같은데 오오 이러면 나쁘지 않죠 이득인듯 별만하기도 하고 이거는 상대 좀 달린거 같거든요 앞에 안와서 아우야 어우야 다행이다 그래도 흘날뻔했네 상대 좀 갈렸다 그래도 다행이다 뭔데요? 사실 뭐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는 못봤지만 어어어 굿 아니 나 죽을 뻔했네 아펠한테 아용 아 이건 막은데 밀렸겠다 이건 나 좀 센데 데미지가 어마어마한데 닉 아 아니 미니언아 왜 한마리가 이렇게 나오니 까비 와우 와우 저기 한방이 죽어? 수고하세요 야 이즈 좋아 야 이즈해 아니 하지마 나만하게 흐허허 미안합니다 4번 왜 여깄냐 어 어 그래 수고하세요 죽일게 그냥 뭐야 이거 도와줘 죽었다 가렌이 이거 대기를 잘했다 여기 있을 줄 전혀 몰랐는데 뭘 이렇게 대기하냐 가렌 노플 사비 와우 어마어마하네요 닉 닉 어? 아 네 끝나겠는데 당대 막을힘이 없는데요 저 두명 죽으면 밀게 와 뭐야 여기 숨어있었어 레전드네 이친구 너 왜 여깄니 아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방 대포 대포 놓쳤대요 배롱 리신을 좀 조심하긴 해야되는데 지금 그죠? 누가 리신일까 이거는 누가 리신일까 이거는 누가 리신일까 이거는 최게 리신이었네 다는 중이긴 함 애매하긴 해 비신을 보면 위험하긴 해 비신을 보면 위험하긴 해 근데 욕먹어서 나쁘지 않은데 안오네 상대 리콜구나 이거 이 녀석 이거 다행이다 그죠? 파이크는 저기 있고 쎈데? 굉장히 강해요 지금 이런데 그냥 궁따 어디갔어 저기갔네 안가도 되겠지? 안가도 되겠지? 여기나 밀자 가야될 그나마 다행이다 그죠? 다 못잡을 뻔했는데 그나마 두마리 잡았네 일찍 붙었으면 좀 달랐나? 아깝네 아는 중이긴 함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요? 나쁘지 않은데요? 와우 좋은데? 일단 버스트? 상대 바론 없으니까 그죠? 먹고보자 와 이거 미쳤는데? 레전드 들어가세요? 벨트 때문에 다 맞았네? 난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난 안 맞을 줄 알았는데? 닉 닉 닉 깝이 잘만 했는데 그죠? 아깝다 시도는 좋았다 뭐야 라칸이 죽었어? 뭐 안되는데? 아깝다 헤일노플 헤일노플 뭔데? 저도 일단 가는 중 괜찮은데요? 아깝이 네이스 어떻게 되겠어 좋아 이것도 하면 오케입니다 타이사 W 빠졌다 얘들아 와 아깝이 얘 딱 좋네 타이코 노플 좀 때려놓긴 했는데 토킹 아 빛나왔다 카이사 좀 때려놓긴 했는데 툭 슛 춥 뭐야 오케이 자야가 아래쪽 가가지고 저희 조심해야되거든요 근데 상대도 탈프 탔네 아 이러면 사고인데 아 이게 안돼 아쉽다 많이 아쉽네 이렇게 가죠 지금은 이게 나을듯? 아니 그 컵 아니라 와 대박 아 그나마 다행이네 그죠? 뭐 안되나? 까비 안 끝나나? 안 끝나겠다 라인이 너무 적다 그죠? 아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? 연막탄이라며? 이걸 이걸 한번 막았네 막은거 맞나? 막은거 맞네 아닌가? 아니 막았네 아닌가? 어? 아니 막았네 그래요 여기 아 시간 좀 벌었다 그래도 절대 W를 맞지마 카이사 카이사 W를 절대 맞아서는 안돼 맞으면 사망해요 어 아 아 이게 안 맞아? 대박 너무 아깝네 맞았으면 맞았으면 카이사 집 갔을거 같은데 그죠? 카이사 W를 절대 의식해 좋아요 이건 안좋아요 카이사 W를 절대 어 아 아 아 흥 그브야 너 접어 아니 너 롤 하지마 너 롤 접어 뭐하는거니 그브야 그렇게 할거면 게임 왜 하니 나이스 트라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장도 먹고와서 이런거 안하면 못 이겨요 아쉽다 이제 상대에 스태틱 퍼블랑 굿 너빨 멜빨 영웅 롤 네 당대에 스태틱 르블랑인가보네 그죠? 비밀 난 발놀림 등거 보니까 그래서 방으로는 들을까도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정글도 내달리니까 루덴 갈까 이번판? 루덴 가도 되겠는데 그죠? 루덴이 날 듯? 도여왕보다 도여왕이 너무 잘 벗겨지더라고 스태틱에 되게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workshop 워크 겨울 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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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크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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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